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차단열차 차장님께서 차안에 물건을 두고 내리시면 해당 물건들이 두려움에 물건을 쓸 수 있으니 내리실 때 두고 내리시는 물건 없는지 사실 설명하다보면 기상캐스터 배혜지 많이 유혹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트를 통해서 위로가 되었고 마음이 편안하다고 감사하다고 고객 여러분께 좋은 쾌적한 열차 환경을 제공해드리는데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원동력이 되지 않았던 생각이 듭니다. 아무리 어둡고 기납이 터널일지라도 그 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초다 1호가 끝날 때까지 희망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소선을 다 하세요. 주로 초다 할 때는 2호선인데 그때는 출근하는 직장인이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열차 영화를 하는데 편리하고 힘이 나지 않을까 때로는 그런 생각만 했었고요. 제가 들어보면 준비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일기에 뭐라든가 느껴져요. 8번째 사탄을 이렇게 들리기로 수준하다는 사람이 주문해서 프로랄을 잘 모르고 정신없는 시기를 살다 보니까 날짜가 매절이면 하는데 좀 둔간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또 이제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옷을 갈아입는 시기가 되고 싶습니다. 되게 더 유효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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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